이게 뭔데? 어, 차오맹 나요 나 어디가? 야 원에 가네 나 어디가냐? 나 어디갈까? 나는 나 원델이라고 하시던데 나 원델 어 이거 나라? 이구도 알아요? 우리 석훈 누구에요? 이구도 좀 해봤자? 이구도 쉽지 이구도 쉽지 근데 여러분 저 스킨 아직도 못하겠어요 어? 아아 두개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오랜만인데 근데 알리가 우지라고? 이구도 멋있지 우스마 우지 아 우지 쉽지 쏘리 이구도 쉽지 않지 이구도 나라가니까 어렵네 괜찮아? 그리치가 낮아서 원래 그리치가 좀 낮았거든 이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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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긴 해 이게 이구도 나 왜 D점멸이야? 나 왜 D점멸이야? 나 왜 D점멸이야? 아 아 야 야 왜 이렇게 아파 피해주고 가자 야 왜 이렇게 아파 스킬을 좀 아 이거 스킬을 좀 알려줘봐 브로 내가 아까 확인했는데 이거 W인가 E를 잘 몰라 E의 스킬들을 잘 몰라 FW 나왔는데 E의 스킬을 잘 몰라 내가 저에게 확신을 넣어 있어 확신이 저에게 확신이 없어 장점자 장점 이구도 아 너무 어렵다 캐릭터 저 인형 어 오 아 아 야 뭐야 아 나야 이게 나야 저 그저 그거 네 내가 나 나 내가 너 나 나 나 나 나 너 나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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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그냥 뭐야? 찾는데 돌아왔어 뭐야 저 후예이는? 가짜 후예이구나 똥 깔아주고 피해주고 안 말하지 마라 누가 우지야? 리신 아리신 우지야? 안 말하지 마라 오재형 말이셨 샷? 어 왔어? 빠루! 아 왜 헷갈린다 인정 좀 더워봐 인정 망했어 게임에 죄 왜 아 뭐야 이게 안 맞아? 아 아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쳐봐 잘가라 친구야 잘가라 잘가라 정화가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아니 이게 안죽어? 어 죽었네 잘가라 인정 인정 진지 밸런스 잘가라 잘가라 잘가네 이거 야 Q 사과류 왜 안나와 이거 마우스 올리는데? 아 이렇게 해야돼? 어 어 뭐야 나 총 바뀌어 있는데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후대인 가야지 이 자식아 야오 끌어봐 형 끌어봐 형 끌어봐 어 형 잘못을 인정해 너 왜 까부냐? 나 불렀어? 어 아 진짜 미안 아 뭐야? 후위 키면 안 돼 후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뚜이부지 뚜이부지? 뚜이부지라고? 아아 아 왜?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형들 자요? 어어어어어 형들 뭐 버텀 벌렸어? 후위를 알려주겠다 오오오 왜고 후위를 알려주겠다 어 올라가서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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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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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다 어 잘 먹는데 형? 팔이 안 쎄서 문져라 파우스톤 가라고? 그 생각으로 아직도 못하겠어요 이번 주까지 중요한데 얇았지? 이건 좀 얇았지? 이게 좀 얇았지? 피해주고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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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못하겠어? 어? 아 실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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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하는데 이거 이게 바드다 뭐하나 정돈목 하세 안되네 아는거야? 야 흐랭이 왜 왔어? 뭐야 이거 와 잘한다 아 왜 이렇게 얼음 약속어 근데 어디서 리신? 나야 진짜 하겠습니까? 으으 진짜 세 뭐야 이거 차하이 타이 가고방 알리타가 좀 별분인데 이거? 근데 감사합니다 시시 음 야아 쪼어봐라 왜냐 티킹데이 통징풍 아 아 내한테 다 똑같았어요 근데 바드가 더 좋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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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! 그리고 다음은 1개, 제가 못 들리는 거. 안 될 것 같아. 안 될 것 같아. 매우시. 매우시. 매우시.